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행복 도우미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동이나 표현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답답할 때 많으시죠? 저도 상황을 말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나름의 전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그 마음처럼 답답할 때가 있답니다. 우리 청년들 저같이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집중해 주세요. 천안시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천안 청년센터 이음에서 청년들의 감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감정의 숲 탐험대 참여자를 모집하네요. 감정의 숲 탐험대는 감정 표현이 서툰 청년들을 위해 매주 셋째 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천안의 경력단절 여성들로 구성된 팀에서 제작한 보드게임을 통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고요. 청년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질문해 보고 참여자들과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랍니다. 참여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 30명이며 오는 15일 목요일까지 천안 청년센터 이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우리 청년들 믿으지 마시고 지금 바로 똑똑똑 오늘 소식은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청년들의 표현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신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소식도 달달한가 봅니다.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 상송상청이 2023년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네요. 짝짝짝 그런데 박수를 받아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대상으로 받은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천안시 복지재단에 기부했답니다.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 홍진희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상금은 의미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주셔서 여성 청소년 시설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단된 기부금은 관내 여성 청소년 시설에 지연되어 이용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랍니다. 아 상송상청은 청소년이 수련관의 주인으로서 청소년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기구랍니다. 우리 상송상청 의원님들 모두가 전사이십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안부도 전하고 맛있는 육개장도 한 그릇 하면서 정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안타까우셨지요. 면 지역들은 웬만하면 어느 마을에 누가 사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종시 승승장군 장군면이 코로나로 잃어버린 2년을 지어버리고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벌였네요. 지난 토요일 장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민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군면 면민화합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퓨전 사물놀이, 벨리 댄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한껏 달궜는데요. 본 행사에서 공 굴리기 남녀 페널티킷, 바구니에 공 넣기 등 명랑 경기와 주민화합 행사 순으로 진행을 했어요. 상상이 가시죠? 큰 공을 굴리면서 하하호호 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모두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소통하며 이웃들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참 잘하셨습니다. 정은주 장군면장은 이번 체육대회 계기로 이웃 주민들과 한층 더 화합하는 승승장군 장군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네요. 승승장관은 승승장군 장군면 최고! 최고!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와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복 도우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